사랑하는 평택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 신년 인사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님 덕분에 2023년이 든든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정치인입니다. 방해대변인으로 야당 탄업에 맞서는 최전방 공격수이자 원예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원예지역위원회의 구심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민생, 경제,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평택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상처와 고통을 보듬는 정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가는 정치, 어떤 부리에도 용기있게 맞서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처럼 함께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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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